안녕하세요. 수아빠입니다. 오늘은 줄가자미에 도다리, 임시가자미, 세코시하고 요거 들어왔어요. 전복치. 전복치라고 그러죠? 전복치인데 일단은 자버입니다. 자버. 손질해 보겠습니다. 엄지로 내장을 뺀 다음에 칼날로, 칼날로 파. 이게 손질이 끝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잘 움직이죠. 일단 한번 때려. 문어 엄마 문어. 원한 이게 많이 움직인 놈이라서 신경을 좀 죽여놔야돼. 신경을 죽여놓고. 소금을 조금씩 넣어서, 소금을 낼 수 있어요. 성가자미. 1.1킬로트. 1.1킬로트. 1.2킬로트. 요거에 넣고. 요거에 넣고. 요거에 넣고. 요거에 넣고. 요거에 넣고. 요거에 넣고.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탁탁해. 죄송합니다. 탁탁 할래 계속. 돈통을 만신 것 같애. 씻던 얘기하다가. 미안하네.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지? 네. 받았는데. 또 내놔. 기분 나쁘지? 아까도 내놨는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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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상태에서는. 딱.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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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 vest가루 테이는 só 오랜만에 찢어妳 검수 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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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이 좋아. 후간 보고 가야 돼. 후간 보고 가야 돼. 지금 살이 차지 않네. 와, 좋네. 뜨끈한 건 내 살이 많이 나오는데. 살도 그렇고, 이거. 돌았다. 기름이 차가워. 강원도 쪽에서는 피스에 갈리잖아요. 살이 좋습니다. 위기가 반질반질해요. 손으로 쓸 거예요? 응, 눌러주지 않아요. 손으로 안 눌러주세요. 아니, 할 거야, 금방. 금방 쓸 거라고. 금방 쓸 거라고. 금방 쓸 거라고. 맛있게 나아. 이거라고, 뼈고 있더라고요. 이게 잘 안 먹어. 아, 아, 제가 정화 보내는거에요. 아, 지금 정화 보내는거에요. 정화 보내는거에요. 아, 어, 여기기 때문에, 저 여기 있다고. 고춧가루 거제도 한 박스 1kg짜리 한 박스 한 박스 좀 보내주세요 천장 네 보내주세요 네 살아있네요 산소싱신팩 산소싱신팩 500박스 이렇게도 보내주세요 500개 보내주세요 500개로 좀 보내주세요 네 너무 많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 500개 보내준다라 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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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잘라가면서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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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믹서기로 5초만 돌리면 된다고 적어놨어요. 쟤도 이거보다 못하겠지.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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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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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밥 맛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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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오징어 안녕하세요 문어요? 문어 큰거? 그래요? 사장님 사장님 포즈라다가 터졌어요? 죄송합니다 포즈라다가 터졌어요 쓸개 쓸개가 터져버렸어요 구 좋아하시는데 어떡해요? 하삽이 하고 구워주세요 하삽이 간장 줘요 우리꺼 오늘은 매운탕 드시고 가실겁니까?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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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은 지금 2만원 세나? 지금 안 내리는데요, 뛰어나게. 2만원 세나 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도 그렇게 식단시세대요. 그런 사이즈는 우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엄마 우리 문어 작은 것 밖에 없죠? 문어. 사모님 안 오셨어요? 여기 계세요. 아니요. 오늘 한 마리 넣었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수원이 사장님 말 그대로 높아서 한 달 먼저 뜨네요. 3월달 돼야 이런게 잘 보이는데. 옛날 날씨도 고기를 파지면 안 돼. 다 빨리 되고. 이 시간에도 제가 한 고태쯤 맛있었는데. 3월달 좀 돼 갈 때쯤 맛있었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늦어졌대요. 근데 11월달에 이 시간에는 참 많아. 별로던데. 11월달에. 네. 기름이 덜 차갑니다. 네. 기름이 덜 차갑니다. 이 시간에 2kg 3,500kg 정도 된다니까. 처음에 우리 강원도 쐈어. 2kg 3,500kg이요? 강원도 쐈다고 지금 알려줬어. 예전에요. 딱 먹으니까 동네시 지나가면은 이게 그중돼서입니다. 옛날에 이게 어떻게 쐈어. 강의 절반값도 안 했어 이게. 아 그래요? 네. 옛날에 9kg 정도 물어보라고. 9kg 정도 물어보라고. 한 보고 싶다. 2kg 3,500kg. 옛날에 고대골비에서 사거든요. 고대골비에서 사거든요. 고대골비에. 네. 이걸 또 고데기 낳고. 가루에 넣어. 안 넣고 별방을 넣어주더라. 그때 뭐 막 먹어야 됐냐? 그때 많이 먹어야 됐냐? 하하. 과장님은 맛을 아니까. 그런가 보니. 하하. 요즘 요렇게 썰어주는 데가 있으니까 먹지. 성문이 나갖고. 아직까지도 그거 제대로 베끼지 못한 사람이 많다. 아니 그걸 제대로 베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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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 오랫불이에 아는 데고 먹으러 왔어요 ㅋㅋ 오랫불이에 닭가닥 딱 붙어있는거죠? 닭가닥 붙어있는거죠? 이분에.. 난 안좋죠? 일부러 들어간다, 일부러 앞에 초코단에 들어간다 했다 그거는 안좋아야되니까 그거는 안좋아야되니까 일부러 간다, 이게 일부러 간다, 이게 자칫니깐 근데.. 그.. IMF 포장하면서 돈 빌려면 독도를 못 껐잖아 응 돈 끓으면 그냥 절로 다이 날라갖고 지금 손만둘이 꼭 어떤 데다 안될 이유가 뭔지 알아? 어떤 데는 없지? 어떤 데는 안되고 있어? 추리 다 못하고 있잖아 천만둘을 사는 사람 2달에 있잖아 몇 통 부어놨시고 몇 통 부어놨고 요거 사장님 한 마리 넣었거든요 전복 요거 뼈드라치 네 용뼈드라치라 정확하게 하죠 우리 옛날에 했을때는 까만거 아닙니까? 침물리만 부어놨는데 아, 조그만거예? 네 침물리만 부어놨는데 네 침물리만 부어놨는데 침물리만 부어놨는데 침물리만 부어놨는데 침물리만 부어놨는데 이 사람한테 직빵입니까 어 어 여기 여기 뭐야돼? 흐흐흐흐 여기 옆에서 맨날 침 흘리는데 아 너무 맛있게 보여서 맨날 옆에 침 흘리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같이 뭐야돼 아 추고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음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키로 나가겠는데요? 이상 나가겠는데요? 아 그거 중국산 네 싱겁게 오늘 도달이 나면 되죠 다 됐습니다 네 네 아 그게 쓰리는게 중국산 중국산 네 콜라 떨어지겠다 이것도 가운데때는 새콧인데 이거 좀 넣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